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정하지 아니하여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신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아멘 237살래는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 안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 바로 방향성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방향을 두고 걸어가는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방향을 맞추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체 마음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발걸음 중심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 예배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정말 살리는 성교의 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3시대의 성교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대교구 성교의 날로 또 진행되어지고 본부도 25차 세계 성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합숙으로 시작하여 진행되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많은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성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이고 일심, 전심, 지속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전도와 성교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우리의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구원 또 세계 모든 만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 속에 쉼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귀한 사명 전도와 성교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오나 주의 손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구원의 그 열망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의 8절을 보면 스테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지사를 사마리아의 성에 보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어떤 기쁨? 바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도로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나아지며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기쁨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이 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나의 발걸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식되어지는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지금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 현장 가고 있고 하나님 주님 현장에 가고 있고 하나님 또 학교 현장에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 3, 7을 살리는 성교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현장이 바뀌어지고 있고 영적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현장 성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본문 13자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크리스도로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그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속에 쉬운 것 같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14절 15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리스도에 참된 생명과 제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해 주셨고 복음을 한 전도자의 큰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받은 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 안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호흡하고 있다 이 시간에 살아있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허락된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237과 또 전종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고룩한 나라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내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합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끄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주시고 합목하게 되어주신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러며 우리 주어진 또 우리의 허락된 현장 가운데서 예수 크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전파자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이 직분에 또 영적인 정책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각자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발로 밟고 또 기도로 또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상 성교를 통하여 문서 성교를 통하여 통번역 성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컨텐츠를 더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될 거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지는 것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속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로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하겠지라는 미루는 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헤븐니 파워를 가지고 헤븐니 탤란트를 가지고 이삼주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로 주님의 여러분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단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도 이렇게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에게 부친 애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지? 라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속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 동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 선미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뽑혔다고 하지만 복음을 송포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 동적의 이 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축복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을 송포하는데 걸림돌이 바로 뭐냐 율법 무엇을 먼저 들었냐 복음에 먼저 들었냐 율법에 걸고 들었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율법을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을 많이 들으면 그게 체질화 사상화되어져서 지금도 복음이 있지만 내 생각 속에 내 기준이 그래서 정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꺾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 체질들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잖아요 복음 전파의 이 정말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단과 아로부터 그 범죄안 그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복음을 송포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단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살펴봐라 너희의 모습이지 않냐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 자기의 감정 속에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송포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자들은 이미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 안에 그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있지 않냐 있잖아요 늘 나타나잖아요 생각과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늘 증단하지 않도록 복음의 각인 뿌리 재질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신 복음을 송포하고 그래야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차고 넘쳐요 100%의 복음의 온전함 속에 우리가 구한다면 가는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100%의 복음이 희석되지 않냐는 온전한 복음을 송포할 것이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송포하는 그걸 따라서 내게 내 것이 또 희석되어져서 나오는 그 영적인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되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송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득심이 그렇죠? 생명들여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루에 금식하고 기도 속에서 막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크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인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그 즉복을 누리고 생명 살리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증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영생이요 예수 크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외모 지향적이에요 겉모습 그렇잖아요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치랑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한 게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것 이렇게 상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만났어도 늘 그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성교사님하고 잠깐 만나면서 카페에 딱 들어가는데 운전을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내 바로 앞에서 거기서 사람을 멈춰주고 너무나도 운전을 느리게 하신 거예요 아 저기는 분명히 이렇게 50대 어르신의 여자분이든지 난 이렇게 초보 운전을 한가 보다 남자는 저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차를 빨리 하기를 아 근데 너무 느리게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 갔다 왔다 갔다 느리게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쉭 하고 딱 주차를 하고 딱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본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제가 그분 딱 따라서 이렇게 카페를 딱 올라가는데 좀 놀랐어요 신발은 구찌에 이 백은 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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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다니신 근데 연세가 한 60대 70대에 가을까지 되시는 남자 어르신인데 금팔찌 반짝반짝 베레 뭐에 막 옷도 막 알죠 막 제가 뒷자락을 가고 있는데 오 지야 내가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차는 뭐 아우디에 막 이렇게 이렇게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막 이 생각에 드는 거예요 우와 겉모습 보면 이야 하고 되는데 그 우아 보이는 게 우아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아가 있어가지고 야 나는 저렇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지금 성교사님 만나면서 함께 성교 현장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딱 느끼면서 그렇다 그래 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되어지고 보여지는 세상에 추구하는 게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렇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쭈쭈 할 수 있고 저도 뭔가를 하려면 기분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조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이미 뽑힌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야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금은 보아로 솔로몬처럼 치장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에 맞게끔 누리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증권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냐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보아가 니 안에 있다 니가 보아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힘 빠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있기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에 증가하기 위하여서는 히브리서 10장 38서 3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안경 속에 속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뱀과 천가를 밟아 모든 온세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 속에 이삼 세를 생명을 살리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결단코 주저함 없이 고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랩란트라는 기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는 자 랩란트 저와 여러분도 랩란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있는 그 랩란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 3, 7과 5총종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교의 기대주 이 사면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앞으로 9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진행될 그 성교의 현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